안녕하세요 여러분. 쉬운 영어 시즌 3에 오신 거 환영합니다. 저는 로라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come collocation 4편입니다. come, 이 동사 come이랑 같이 자주 다니는 짝꿍들을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었어요. come collocation 4편인데 오늘 뭐 살펴보냐면요. come to life, come to life, 그리고 come to somebody's rescue, come to somebody's rescue. 그 다음, come to terms with, come to terms with. 그 다음, come under attack, 그리고 come up with,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입이 조금 헐어가지고 발음이 약간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최대한 제가 정확하게 발음하려고 노력해볼게요. 첫 번째, come to life, come to life, come to, come to, come to, come to, 뭐 뭐 하게 되다, 뭐 뭐 하게 되다, life, life 하면 뭔가 살아 움직이고 생기가 있고 활기를 띄고 이런 느낌 나시나요? 생명이니까 life, life, l-i-f-e, l 사운드가 지금 잘한대요. life, come to life, 활기를 띄다, 활기를 띄게 되다, 살아 움직이게 되다, 살아 움직이다, 활기를 띄다, 살아 움직이다, come to life, come to life, come to life. 그렇구나, 예문을 볼게요. 예문. She is incredibly excited to see her play come to life on the stage. 한 번 더. She is incredibly excited to see her play come to life on the stage. 뭐라 그러는지 볼게요. She is incredibly excited. 그녀는 굉장히 놀라우리만큼 상당히 흥분했다. 신이 났다. 왜? to see, 뭘 보게 돼서, to see, 뭘 보게 돼서, 뭘 보게 돼? her play, her play. 여기서는 그녀의 연극이라고 했는데요. 자신이 연기를 한 그 연기가 무대 위에서 상영되는 걸로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는 안전하게 좀 보수적으로 해석을 붙여봤어요. 그녀의 연극을 보게 돼서 연극 작가이거나 감독이거나 연출이거나 아무튼 그녀의 연극을, 자기 연극을 무대 위에서 보게 돼서 굉장히 신이 났어요. She is incredibly excited to see her play. 가 뭐가 어떻게 하게 돼? 그녀의 연극은 원래 종이에 써져 있던 그냥 대본일 뿐이었는데 얘가 무대 위에 올라가서 살아 움직이게 되니 무대 위에서 이게, 뭐라고 그랬죠? 연극으로 되살아나는 거죠. 그걸 보게 돼서 너무 신이 났어요. come to life on the stage. 그녀의 연극이 무대 위에서 살아나게 된 걸 보게 돼서. 그러니까 그 자신의 연극을 공연하게 된 거죠. 이렇게도 표현한다. 자신의 연극이 무대 위에서 살아나는 것을 보고 굉장히 신이 났다. 이렇게 말하면 한국어로는 조금 어색하니까요. 자신의 무대를 올리게 돼서, 자신의 연극을 무대 위에서 보게 돼서 한국어에서는 이렇게 쓰죠. 그리고 그 다음 예문. In a tech world, this has come to life. In a tech world, 유통업계, 기술업계 이런 뜻인데요. 기술의 세계에서는 In a tech world, 기술 기업들이 주로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그런 업계, 그런 세계에서 이게 뭔지 모르는데 그게 활기를 띄게 됐대요. 현재 이런 게 뭐가 있을까요? 줌 같은 거, 그 뭐죠? 원격으로 회의하고, 원격으로 수업하고 이런 게 지금 굉장히 활기를 띄고 있죠. 예전에도 있었지만 지금 굉장히 원활하게, 활발하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해요. 이런 식으로 쓰일 수 있겠죠. In a tech world, this has come to life. 이렇게 문맥을 이해하시라고 제가 서브 정보를 계속 붙여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 예문. When a toy maker closes up shop, the toys come to life. 인형 장인이, 인형을 만드는 그 사람이 가게를 닫으면 인형들이 살아 움직였다. 피노키오 같은 그런 동화 장면이 떠오르네요. When a toy maker closes up shop, the toys come to life. 그렇구나. 그래서 come to life. 활기를 띄다. 뭔가 살아 움직이다. 이렇게. 그 다음, come to, come to, 뭐 뭐 하게 되다인데, 이거는 조금 다른 느낌이에요. 뉘앙스가. somebody, somebody 누군지 몰라. 근데 다른 누군가를 구하러 오는 거예요. come to, come to 온다, 온다. somebody's a rescue. 누구를 구하러 온다. come to somebody's rescue. 예문을 볼게요. 스캇은 뭐뭐 할 거야. 구하러 올 거야. 그녀를. 스캇이 그녀를 구하러 올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 예문. Every time. 어쩌고 저쩌고. 항상 뭐뭐 할 때마다. Every time. 항상 뭐뭐 할 때마다. 뭐 할 때마다. he gets in trouble. he gets in trouble. 그에게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가 문제 속에 빠졌을 때마다. 그가 문제 속에 들어갈 때마다. 그에게 문제가 생길 때마다. they come to his rescue. they come to his rescue. 그들은 그를 구하러 온다. 친구들일 수도 있고, 부모님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항상 도움을 주는 누군가일 수도 있죠. 그에게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들은 그를 구하러 온다. Every time he gets in trouble, they come to his life. they come to his rescue. they come to his rescue. 그 다음 질문하네요. are you gonna, 아니면 are you going to come to their rescue? are you going to come to their rescue? are you going to, 뭐뭐 하러 갈 겁니까 당신? come to somebody's rescue? come to their rescue? 그들을 구하러 갈 거냐? 라고 물어보는 거죠. 여기서 조금 유의하셔야 되는 건, 가능한 한 문법 용어는 안 쓰려고 하는데요. 목적격이라고 하죠. her, she 아니고 her을 쓰고 있어요. 그녀를 구하러 오다. 그녀를 구하러 오다. 그를 구하러 오다. 그래서 her, his, 그리고 그들을 해서 their 이런 식으로 쓰고 있다. scott would come to her rescue. scott would come to rescue. every time he gets in trouble, they come to his rescue. are you going to come to their rescue? 너 뭐뭐 하러 갈 거냐? 그들을 구하러 갈 거냐? 그러니까 they가 아니고 그들을 their, their, their가 되죠. are you going to come to their rescue? 저는 영어는 그 복싱은 안 해봤지만 영점 몇 초 사이에 일어나야만 하는 운동이랑 비슷하대요. 영어 잘하시는 전문가분들이 그런 말 많이 하는데 그들을 구하러 갈 거야? 이 표현을 come to somebody's rescue 넣어서 말해보세요 하면 바로 툭 튀어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수학식으로 더하기 빼기 이거는 뭐 목적격이었으니까 데이니까 데이를 대어로 바꿔서 이렇게는 절대 입 밖으로 나오기 힘들어요. 그러면 나랑 대화하고 있던 사람들이 다른 대화 주제로 바꾸거나 아니면 가버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대화는 굉장히 순식간에 축축축축 이렇게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수학처럼 계산하지 마시고 그냥 입에 착 붙이는 게 훨씬 더 오래 남고 더 실용적입니다. are you going to come to their rescue? are you going to come to their rescue? are you going to come to their rescue? 그냥 이렇게 외워놓으면 외워놓는다기보다 이렇게 중얼중얼 여러 번 해놓으시면 나중에 are you going to come to blank? 박스 있고 rescue 해서 여기에 뭐가 들어갈까요? 하면 바로 are you going to come to their rescue? 내가 이렇게 외웠던 게 입 밖으로 나갑니다. 이렇게 하시는 게 더 실용적이에요. 다음 come to terms with come to terms with 얘도 재밌는 표현인 것 같아요. come to terms with 뜻을 보니까 좋지 않은 일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다, 배우려 애쓰다. 지금 같은 상황이면 마스크 쓰는 거 좋지 않지만 마스크 쓰는 게 좋지 않다고 판단하기는 조금 애매하겠네요. 왜냐하면 우리를 보호해주는 면도 있으니까 아무튼 좋지 않은 일을 받아들이는 법 왜냐하면 그 일이 이미 일어났기 때문에 이걸 받아들여야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다 또는 배우려고 애쓰다라는 뜻이래요. come to terms with come to terms with 그렇구나. 예문을 보면서 얘랑 친해져 볼게요. 예문을 보면요. I ain't ready to come to terms with this. I ain't ready to do something. I ain't ready to I ain't I am not I am not am not의 출격형 빨리 말해야 되니까 am not의 출격형 a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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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 발음하시면 되고요. I ain't ready to 나 뭐뭐 준비 안 됐어. come to terms with this. 이거 받아들일 준비가 아직 안 됐어. 오케이. 그 다음 두 번째 예문은요. I have to stop dwelling and come to terms with what I have. I have to stop dwelling. 나 뭐뭐 해야 돼. 나 멈춰야 돼. 뭘 멈춰? dwelling. 뭔가 생각이 깊이 잠겼어요. 어떤 사건에 대한 그 생각이 내가 사로잡혀 있어요. 생각이 깊이 빠져 있는 건 멈추고 현재를 받아들여야 돼. and come to terms with what I have.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받아들이려고 노력해야 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거? 현재죠. 현재를 받아들여야 해. I have to stop dwelling and come to terms with what I have. 그렇구나. 다음 예문. 질문하고 있어요. 질문. 무슨 질문인가 볼게요. how do you come to terms with how do you 당신은 어떻게 하시나요? come to terms with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세요? 뭐에 대한 마음? what you have 당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과 what you have and stop dwelling on what you want 당신이 원하는 것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멈추는 것 그러니까 당신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 당신의 현재 또는 당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과 당신이 지금 너무나도 원하는 그것을 갈구하는 그런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세요? 현재 가진 것과 갖고 싶은 것에 사로잡힌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시나요? 이렇게 해석을 붙여봤어요. 아무튼 뭔가를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다. 애쓰다. come to terms with 이런 문맥에서 쓰이고 있다는 거 come to terms with come to terms with 그렇구나. 넘어갈게요. 이거 말고 더 많은 예문을 찾고 싶으신 분들은요. 네이버 사전에 come to terms with 라고 하시고 예문 쪽으로 들어가셔서 여러 가지 예문을 한번 쭉 훑어보시다 보면 더 익숙해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냥 눈으로 보시는 것도 좋고 보실 때 소리내서 스피킹 해보는 것 말해보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요. come under attack come under attack come under attack 비난을 봤다 비난을 봤다 비난을 봤다 come under attack 예문을 볼게요. several of our transport ships 몇몇의 수송선이 몇 척의 수송선이 have come under attack 공격을 받았습니다. in the United States 미국에서 저희 수송선 몇 척이 미국에서 공격을 받았습니다. 공격을 봤다 비난을 봤다 이렇게 쓰이는 거죠. 다음 예문 하나 더 보면요. 도널드 트럼프 continues to come under attack 도널드 트럼프는 계속 비난을 받는다 뭐모로부터 누구로부터 from mainstream republicans 주류의 공화당 의원들에게 도널드 트럼프는 주류의 공화당 의원에게 계속 비난을 받는다. 도널드 트럼프 continues to come under attack from mainstream republicans 그렇구나. come under attack 공격을 받다 비난을 받다. 오케이 next 다음은요. 마지막인데 come up with 이거 진짜 많이 나와요. 영어로 된 기사든 뭐든 진짜 많이 나와요. come up with 그 상황에 필요한 해답이나 돈 이런 것들을 찾아내다 어떤 대안 같은 걸 제시하다 할 때 come up with 많이 씁니다. 어떤 계획을 제시하다 뭐 suggest 해도 되는데 come up with 를 더 많이 쓰는 것 같기도 하고 suggest 보다는 예를 많이 봤어요. 제가 예문을 볼게요. they have come up with basic plans for it 그들은 제시했다 내놓았다 그것의 기본 계획을 그들은 기본 계획을 내놓았다 제시했다 they have come up with basic plans for it 그 다음 I have come up with the solution 나 해결책을 찾았어 I have come up with the solution 자꾸 계속 have have 들어가죠 come up with 라고 했으면 they come up with basic plans 아니면 I come up with a solution 하면 되는데 왜 자꾸 have가 들어가지 방금 이 그 대안 어떤 해답 이런 걸 제시했다 라는 그 행동을 강조하고 싶을 때 have를 쓴다고 해요 they have come up with basic plans I have come up with 내가 찾은 거야 이거 강조하고 싶은 거야 나 해결책 찾았어 I have come up with the solution 나 해결책 찾았어 It's not entirely idea 근데 이게 아주 완전히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완벽하게 완전하게 이상적이지는 않아 but it would work 효과가 있을 거야 그런데 뭔가 어떤 상황에 대해서 대안을 내놓았는데 이 대안이 이 해결책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효과는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I have come up I have come up with the solution I have come up with the solution It's not entirely ideal but it would work 그 다음 예문 Every time 뭐 말 때마다 뭐 말 때마다 you come up with an answer 네가 대답을 해답을 또는 답을 제시할 때마다 네가 대답을 내놓을 때마다 You created new questions 저는 이걸 이 예문을 볼 때 뭔가 굉장히 어려운 수학 질문에 대해서 누군가가 답을 찾은 거예요 근데 이 답을 찾았는데 이 답은 그 사람만 이해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은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겐 이게 또 다른 문제가 또 다른 질문이 되는 거죠 저는 그런 뉘앙스가 떠올랐거든요 또는 어떤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서 누군가가 대안을 해결책을 제시했는데 이 해결책이 이 해결책을 적용하려면 또 다른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쓰이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그런 뉘앙스로 이해를 했습니다 Every time you come up with an answer 네가 답을 제시할 때마다 네가 답을 내놓을 때마다 You created new questions 새로운 문제를 또 만들고 있어 새로운 문제들을 만들고 있어 답을 제시해서 끝난 게 아니고 또 다른 문제가 문제로 또 다른 문제로 이어졌다 또는 새로운 문제를 또 만들어냈다 이렇게 되겠죠 come up with 해답 돈 해결책 이런 것들을 찾아내다 내놓다 Okay It's time to practice your speaking skills 이번에는 스피킹 연습을 해볼 텐데요 제가 남겨놓은 링크 보시면서 아니면 화면 보시면서 이 텍스트 보시면서 따라하셔도 되고 그냥 듣고 따라하셔도 되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Come to life She's incredibly excited to see her play come to life on the stage She's incredibly excited to see her play come to life on the stage When the toy maker closes up shop When the toy maker closes up shop the toys come to life come to life come to somebody's rescue come to somebody's rescue Scott would come to her rescue Scott would come to her rescue Scott would come to her rescue Are you gonna come to their rescue? They come to her rescue Are you gonna come to their rescue? Are you gonna come to their rescue? I ain't ready to come to terms with this I have to stop dwelling and come to terms with what I have I have to stop dwelling and come to terms with what I have How do you come to terms with what you have and stop dwelling on what you want? How do you come to terms with what you have and stop dwelling on what you want? Come under attack Come under attack In Ireland, the noble has come under attack In Ireland, the noble has come under attack Several of our transport ships have come under attack in the United States Several of our transport ships have come under attack in the United States Donald Trump continues to come under attack Come under attack from mainstream Republicans Come up with Come up with They come up with basic plans for it They come up with basic plans for it I have come up with a solution I have come up with a solution It's not entirely ideal, but it would work It's not entirely ideal, but it would work Every time you come up with basic plans for it Every time you come up with an answer Every time you come up with an answer You've created new questions You've created new questions 네, 여기까지 오늘 Come to life Come to life Come to somebody's rescue Come to somebody's rescue Come to terms with Come to terms with Come under attack Come under attack Come up with Come up with 이렇게 배워봤습니다 스피킹 연습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네, 다음 시간에는 제가 또 콜로케이션 준비해놓은 것들이 있는데 그 내용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전하고 편안한 시간 되시고요 다음 에피소드에서 뵐게요 See you next new episode And I hope you guys have a safe and lovely day today See you next time, bye bye See you next time,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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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e